안녕하세요 브랜드입니다 이 시간에는 I'm Getting Low Wi-Fi Reception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저녁 먹으러 갈 경우 스마트폰으로 맛집을 검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전화기가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나는 와이파이 신호가 잘 안 잡혀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I'm Getting Low Wi-Fi Reception I'm Getting Low Wi-Fi Reception Good stuff! 꼭 기억하시고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Bye! him you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